안녕하세요 깜닉입니다. 3월 25일에 있었던 KTY 시범 경기에 다녀왔는데요. 프로야구 개막이 임박해서인지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걸 몸소 느낀 하루였습니다. 어제 문승환 한유산 화이팅! 한유산 화이팅! 한유산 화이팅! 오케이 도 certeza! tiếp旋 olive Labs 인지 이런렐너 잡았네 이 사망은 나이스! 나이스! 하나 치자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브라이 브라이 가자 가자 하나 가자 아 떴어 태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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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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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이스 직진이네요 까비 직진이에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영진이 든든해 나이스 나이스 최재는 오늘 타격품 좋아 파이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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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저나 나이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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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와 나이스 최경모 나이스 밀어내기 밀어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아.. 아깝다 싶지 나이스! 아잇 잘 던진다 오오 나이스! 아아 런이 뭐야 런이 뭐야 오테고 나이팅! 오테고 나이팅! 오테고 나이팅! 나이스! 넘어간다! 나이스 오테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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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해주세요! 수고하십시오! 수고하십시오! 이거랑 눈을 떼어! 이거랑 눈을 떼어! 오테고! 나이스! 오! 아아! 아아! 아오! 아오! 까비! 아아아아아아~~~ 으아아아! 아아아아 anni~! 라ett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